1번 주자 선정해 주시고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나와서 열고 하나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16층으로. 순서를 미리 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자를. 아 그래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가자. 그래 그래 그렇게 가자. 헷갈리니까. 한나야 가래 그래 한나 한번 더 가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하자. 세찬이부터. 네.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할까? 그래요. 그래. 와 재석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시간 부자네. 내가 할까? 한 팀 구분을 해야 되니까 한 팀만 이거 좀 입을게요. 아 한 나.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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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근데 한나야 그걸 왜 우리 입으라고 그래? 쟤네 입으라고 그러지.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하다 착하다. 착해. 한나야 착해. 아 아 한때만 입으면 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개편철에 이런 게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편철에 이런 게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석진영은 부령대한다고 뛰어가는 거 아니야? 석진영. 석진영 멘트 들었죠? 야 한나야 그걸 왜 네가 가져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가 점수에 다 들어가야 돼요.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형 지금 다들 뭐 잡고 있어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고. 나부터인가? 빨리 가. 고. 나부터인가? 가. 빨리 가. 아 재석이 형부터 한다는 줄 알아서 할까? 저쪽. 아니 형. 아 형부터 한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뭐야 봐봐.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났어. 야 세찬 앉아서 봐봐. 앉아서 우리 좀 뒤에 보게. 앉아서 앉아봐. 앉아봐. 이거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아 나 얘기해 좀 얘기해.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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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빨리 가 빨리 가. 마우스 빨리 가. 출발. 빨리 가 빨리 가. 마우스 빨리 가. 하나만 뭔가를 찾아야 돼. 마우스. 마우스. 보세요. 아 나 시간 진짜 너무 없어. 하나만 뭔가를 찾아야 돼. 뭔가를 찾아야 돼. 거기 숨어있는. 수. 꽃. 꽃이 당연히 꽃이 거기. 아 이거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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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요. 지시봉. 오케이. 가자. 지시봉. 오케이. 오케이 가자. 찾아와 찾아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찾아와 찾아와 찾아와. 어디 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 비를 벌라요. 너 왜 그래. 잠깐만 이것도 지시봉 아니야? 잠깐만 이것도 지시봉 아니야?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야. 미안해. 야, 너 때문에 또 시간을 허비했잖아. 아유, 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올라왔네. 16층, 16층인 거죠, 16층. 아니, 여기 목동을 처음 와봐서 목동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가 2층이니까 16층까지 계단으로 갈 수는 없지. 그렇겠죠. 어? 아니. 16층 가야 되는데. 8층까지밖에 없지?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 점심시간은 안 치죠? 밥 먹는 시간도 칩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밥 먹는 여기서 보면 되잖아. 이거는 늘 뭐 할 때.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더 친절히 알려준가봐. 습관이야, 습관.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얜 모르겠다. 한나는 몰라. 여기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거야? 네. 이거 가져가, 마우스 가져가도 되잖아. 이거 가져가, 마우스 가져가도 되잖아. 끝이야? 오케이. 또 간단한데? 이렇게 쉽게 했다고? 아, 내가 처음에 신고를 가지고 왔구나. 한나는 어디 있어요? 아, 저거 안 왔잖아. 오케이. 저, 저거에. 어, 저거에 가야 되는데? 왜 안 울리지? 여보세요? 이거 뭐지? 아니, 왜 신고를 가지고 가버렸지?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유, 이러네. 저거 고속, 고속 엘리베이터였나 보네. 일찍부터 16찍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였네. 아유, 나 정말 미친 것 같구나. 아유, 얘 또 내려가네. 오케이, 됐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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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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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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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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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그림을 찾는 겁니다. 아, 여기 안에 찾는 거야? 다 새로운 그림이 아니고? 자, 소민아 그거 찾으면서 들어.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어. 소민아 그거 찾으면서 들어.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어. 그다음에 그 큰, 큰 데로 가야 돼. 그다음에 우측 걸 사야 돼. 우측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돼. 16초. 오, 멋있다. 우측 거? 어. 어디 거? 우측 거. 우측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돼. 거기서 올라가면 지가 서 있는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잔들끼들고. 하하하하. 정답 호루라기. 정답 호루라기. 가. 호루라기, 호루라기. 소민아 거기 가면 다 그 회사처럼 돼 있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왼쪽으로 나가서 내려가서. 이거 간다. 22층까지 간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썼나? 타신다고? 시간이 없는데. 타세요. 타셔도 됩니다. 타세요. 제가 지금 빨리 16층에 가야 하거든요. 빨리 16층에 가지 않으면 죽는대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시간을 얻는 거죠? 그렇죠, 룰렛 돌려서. 야, 이거 이겨야 하는데 강한나 뭐 하는 거야. 진심 저 찾고 내려오는데도 한나 없었어요. 하하하하. 그런 줄은 알아요. 한나 화장실은. 정답을 모르네. 약간 지금 아파트 광고 같지 않나요? 4년만 많이 갔지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 걔 구조 잘 몰라. 아, 그렇네. 그런데 갑자기 지효가 너 라디오 하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나 KBS예요. 그래서 미안해. 세상과의 단절. 지효가가 확실히 노력을 하는 게 아까 계속 혼자 핸드폰으로 뭐 하나 봤더니 지코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지코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지코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핸드폰으로 지코 노래를 듣고 있어요. 지효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야. 지효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웃음을 선택할 거면 되도록 이렇게 담 쌓고 사는 게 나아. 그럼. 아, 진짜 몰랐어, 정말. 아, 몰라도 돼. 모를 수 있지 뭐. 너 요즘 최신곡 뭐 듣니? 최신곡이요, 오빠? 나 알아. 뭐야? 프리스타일 Y. 프리스타일 Y. 미니온 피해, 미니온 피해? 미니온 피해? 미니온 피해? 미니온 피해? 스크린 스타일 Y 듣지? 야, 냉동 인간이네, 냉동 인간. 형, 프리스타일 Y. 형,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건 뭐 알아서 뭐하냐? 아, 근데 왜. 왜 지효한테 뭐라 그래요, 프리스타일 Y도 모르는데. 석진이 형, 지금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아까 수척 봤는데 지석준 옆에 발율정자가 옆에서. 발율정자가. 석진이 형.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석진이 형, 그 밖에 지금 또 이제 핫라인 가동한다, 핫라인. 노 사장님 나선다, 노 사장님. 노 사장님 한번 와줘야 될 것 같아요. SBS 인원국장 한번 돌아줘요. 뛰어. 달려라. 어, 한나에 준다. 한나야. 빨리 와야지. 저기 올려놔, 저기 올려놔, 저기 올려놔. 파란색. 빨리 와야지. 누나 벌써 일어났어. 앉아, 앉아, 앉아. 누나 말고. 아, 누나 말고. 야, 지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호야 뭐해? 넌 앉지 말고. 아니지, 나 앉으면 앉아. 아니지, 나 앉으면 앉으지. 누나가 왜 앉아. 와, 지호 재밌다. 세상과 담쌓은 캐릭터 재밌다. 울어. 뱀, 뱀. 뱀, 뱀. 와, 뱀을? 뱀. 뱀이 있어, 16층에? 뱀, 뱀, 뱀. 야, 지호야. 지호 캐릭터 나왔다. 네가 진짜 에이스 지호의 몇 년 만에 탄생한 캐릭터냐. 나 뱀을 어디서 찾지? 호루라, 호루라기. 호루라기 제발 빨리 나와라. 호루라기. 아세요? 어, 어? 호루라기. 이거 누가 또 찾을 리 없겠지? 숨겨놓을 수 없네? 호루라기 가져와. 찾았어, 찾았어. 이제 가면 돼. 절만 내려가면 돼, 이제. 뭔가? 이거 닦아? 이제 소민이가 와야 하는 시간인데? 호루라기가 좀 작아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왜? 걱정 많이 되긴 했잖아? 아, 그럼요. 지금 이겨야 하는데. 아,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 억지. 아, 억지. 아, 억지. 아, 억지. 아, 억지. 억지 리액션. 아, 억지 저거. 억지. 니들 때문에 산다. 억지스러운 건 있어, 하하가. 그래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잖아. 그래서 잘 될 것도 망하게 하잖아. 망하게 하잖아. 잘 될 것 같아. 가면 놔두면 잘 됐고. 그 안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는 막 그런 말 없어? 막 안 물어봐? 내 8살 조카가 있어요.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에 누워있는데. 삼촌. 어. 너님에서 누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송지호, 전소민. 나는. 어? 나는. 송지호, 전소민. 나는. 형, 거기로 얘기하면 안 되네. 아니, 형. 지금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닌데. 네가 거기 왜 끼어, 거기에. 나도 있어야지. 남녀 간에 좋아하는 거 얘기하나 봐. 남녀 간에. 그걸 뛰어 넘고 싶구나. 애착이야. 나는 형. 걔가 형 얘기했으면 나 무척 형이었죠. 그렇지. 알지. 그런데 그 둘을 물어보길래 왜? 너가 보기에 누가 더 잘 어울리는데 내가. 전소민. 그러더라고. 그런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세형이는 뭐래? 세형이 진작에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설날에 둘이 이제 단둘이 이제 감자탕집에서 소주 한 잔 먹고 있는데. 세형이 한 반 병 먹었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소민 어떤데? 이러다가. 전소민 어떤데? 이러다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전소민 어떤데. 그래서 어, 형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래?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나도 이상하더라고. 가족이 신경 쓰네. 어. 이게 의식이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빨리 소민아. 넣어야 돼. 빨리 넣고. 터치, 터치. 오케이. 경환아 빨리. 형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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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야 나 솔직히 지금 얘기할 때 경환이 있다는 걸 깜빡 입고 있어서. 야 좀. 맞아. 우리 말하는데 좀 같이 섞여라. 어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야 경환이고 못 찾는구나. 눈썰미 없는 애야 쟤 또. 형 왼쪽 내가 신발에 마우스니까 그 왼쪽에는 없겠죠? 와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오른쪽에 우측을 봐.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워. 숲을 봐 숲. 오케이 어. 야 거기 있어. 붓. 뛰어, 뛰어, 뛰어. 붓. 뛰어, 뛰어, 뛰어. 와 붓이 있어. 붓이 있어. 아 그래 붓도 많아. 붓도 많아. 붓도 많아. 어 붓도 많아. 어차피 나 저기 라디오 해가지고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민아 너 없을 때 세찬이가 이번 설에 있었던 얘기 해줬는데. 무슨 얘기. 가족들이 자꾸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얘기.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왜? 인사드려야 되는데 왜. 왜냐하면 엄마가 좋아하잖아 세찬이. 아니 설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진지하게 너 시집가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 진짜로? 그러면서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이쪽 일하는 사람 만났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 왜 갑자기 갑자기 왜? 그때 세찬이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자! 어 어머니. 통화 좀 해봐야겠다 소민아.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일이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전화하지 마시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석진 형 좀 빠지라 그래. 그러지 말고 석진 형 좀 빠지라 그래. 어머니가. 어머니가 전화하든 말든. 석진 씨 좀 빠지세요. 그리고 저기 사랑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소민아. 아니 형. 왜? 소민이가 혹시라도 결혼하면 형 뭐 석을 퍼해 왜 그러겠지 자꾸. 혹시라도 결혼하면 형 뭐 석을 퍼해 왜 그러겠지 자꾸. 왜 자꾸 소민이가. 뭔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래 자꾸. 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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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난 처음 생각이 소민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자기가 맞았어. 자기가 자기가 맞았어. 형 괜찮아요? 형 박수 나는데 괜찮아요? 형 붙어졌어. 형 붙어있어야 돼. 아 이 주머니에. 주머니에 핸드폰 아. 주머니에.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어. 와 누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나무를 봐 나무. 어. 모자. 모자를 보고 돼지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야 모자 아니고 국자 아니야 국자. 자. 오케이. 어 자. 오케이. 네! 혹시나 너무 앞서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면 석진형이 일단 주래 해주고. 오빠 결혼 안 해요. 세찬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아, 나 저런 애들 미워. 전소민같은 애. 나 저런 애들 미워. 전소민같은 애. 형, 이 형이 상처를 좀 받았나 보다. 약간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내가 빙수 먹자고 했는데 또 안 먹었다니까요 같이. 네가 자꾸 이렇게 막지 마. 좀 받아줘 봐.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 그래.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 야,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 야,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 우와, 강력한 한방이다. 아니야. 우리는. 아니, 계란봐 나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아. 아니, 그런데 잠깐만. 양 팀이 누가 이길지를 고민하라고. 아니, 그것만 어떻게 답 나오겠지 뭐 하다 보면. 저희가 더 궁금해, 사실은. 누가 봤어? 오! 야, 빨리 왔다. 너 뭐야? 저, 저 상추형.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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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안 보이네. 뭐야, 상추가? 아니, 여기.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저거 어떻게 잡았어? 아, 미치겠다. 콜렀다. 아, 콜렀다. 아, 콜렀다. 어, 자, 자. 왔다, 왔다. 아, 뭔지 왔다. 빨리 왔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빨리 왔다. 야, 허경훈은 어떻게 된 거야? 아, 허경훈이. 아니야, 경환이 형 알아요. 아니, 굴뚝, 굴뚝. 굴뚝, 굴뚝. 굴뚝에 있어? 오빠 그냥 이렇게 들어도 밝혀가. 자, 자, 자. 형, 자를 방금 가져왔잖아. 형, 제발 남일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 석진이 형,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왜? 그래야 잘 보여. 조용히 해, 인마. 멀리서 봐야 돼. 거울, 거울. 어? 거울 아니야? 벽돌. 벽돌이 있네. 어, 이거 뭐야? 야, 누레팀 저거 찾다 끝난다. 잠깐만 있어봐. 진짜 안 보여. 나 이거 알아봐서 숨을... 돋보기 환경 같은 거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이게 뭐지, 잠깐만? 야, 이거 어렵다. 아, 짜증나, 진짜. 한나야, 왜 석진이 형을 뽑은 거야. 아, 우리 왜 그랬죠? 야, 왜 뽑았니? 아, 그러지 말걸. 일단 미리 사과한다. 빨리, 빨리, 빨리. 오빠. 야, 어려워, 어려워. 출발. 어려워? 형, 뭐예요? 뭐예요? 빨리, 빨리, 빨리. 형, 집 있는 쪽 봐. 집 있는 쪽. 아, 이거 편지 봉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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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출발. 가자. 오, 오지마. 오, 오지마. 오, 오지마. 일단 가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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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화장실 가야 돼. 어우, 화장실. 됐어요. 야, 근데 지금 아직도 석진이 형이 찾고 너까지 찾아야 되면 2개가 남았는데 이러고. 야, 근데 진짜 못 찾아. 너도 없어. 지금 2개 중에 하난데. 아니면 지성 씨 들어가시고 김동 씨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 종국이가 나가. 야, 네가 나가. 일단 지성진 씨 저기 자리하시고. 야, 종국아 빨리 나가, 네가. 진짜? 야, 종국이 네가 나가, 빨리. 진짜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없어. 바로 찾아뵙히겠다. 오빠, 바로 찾아주세요, 제발. 자, 있었고. 야, 청진기 있네. 와, 뭐야. 야, 청진기 있네.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야, 내가 치겠네, 진짜. 아, 진짜 이 형은. 형진이 형. 이 형은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형 안 되지. 내가, 내가 볼래. 나가면 안 돼. 미리 보면 안 되죠. 아, 청진기가 어디 있었어? 아, 이 형은 진짜 형. 형 뭐 그래?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나 진짜 미치겠다, 저 형. 청진기가 바로 보이는데. 그냥. 여기 맞아? 여기가 어떻게 런링맨이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 몇 층이야, 여기? 어? 여기 9층이야? 내가 9층을 왜 왔어. 지금. 어, 나 9층을 왜 왔어? 아, 나 9층을 왜 왔어? 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좋겠어. 어, 화장실 가야 돼. 어우, 화장실. 아, 내가 9층을 왜 왔어, 갑자기. 아유, 씨. 청진기가 있다고? 잠깐, 여기 왔던 누가 먼저 떠나지 않았나? 하... 잠깐만. 금방 찾아갔나, 하가? 형... 형, 너 인제 왔어? 저 석진이 형이요. 야, 너 인제 온 거야? 나 9층에 내놨던... 석진이 형이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으으...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 3개 가지고... 어, 형! 동국이 먼저 왔다. 동국이 먼저 왔어. 동국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남았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나 정말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고, 고, 고. 설마 이게 청진기야? 이게 청진기야? 이게? 아니, 청진기 그만 잡고 이제. 이게 청진기 같이 안 생겼는데 청진기래. 오빠 다음 거 찾아야 돼. 부 찾아야 돼. 찾았어, 찾았어. 갈게요, 옆에, 갈게요, 옆에. 뿔테 대결, 뿔테 대결. 야, 뿔테 대결이라는데. 하나는 진짜 안 돼요. 하나는 가짜. 코 주무 대결. 이게 뭘까? 야, 이게 청진기가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청진기야. 아니, 청진기, 청진기. 그만! 청진기 보자마자 청진기였는데. 아, 이거 마우스도 찾았지, 발바다 있는 거야. 네, 찾았어, 찾았어. 그러니까 형, 재석이 형,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이거 봐. 야, 얘도 나랑 다를 게 없어. 아니, 오빠, 오빠 거 찾아. 알았어, 알았어. 미치겠다, 진짜. 그냥 얘기해요, 형. 파이프. 아니야? 파이프. 따라하지 마. 아니, 이거 가져다 놓았냐, 뭐야, 둘이. 앵무새야, 뭐. 아, 바늘, 바늘. 편지 벙추. 했잖아, 찾았잖아. 아, 진짜 찾냐. 아이, 나 진짜. 꼬니 알면서. 남 얘기를 전혀 안 들었네. 어린 지석진이네. 야, 박삐이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누레가 찾는 거 다 찾았는데 이걸 꼰대네, 해꼰대. 빨래 짓게, 빨래 짓게. 가방, 가방. 야, 두 분 모자 차이지 똑같이 생겨. 두 분 모자 차이지 똑같이 생겨. 두 분 모자 차이지. 누가 모자 차냐, 전혀. 똑같이 생겼다. 방향도 똑같아, 방향도. 방향도. 지게까지. 자세가 막. 다리 자세가 똑같아. 야, 이거 없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빨리 찾아요. 야, 니네 4개 그려놓고 5개 그렸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있어, 하나? 아니, 없어, 없어. 약간. 은표. 가자. 가자. 은표. 가자. 가자. 꼰대 출발. 가자. 꼰대 출발. 꼰대 출발. 아, 갈 수가 없네. 이거 뭐지, 이거? 손톱깎기, 손톱깎기. 아이고. 석진이 형 뒤에 지금 심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심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형. 오빠, 오빠 준비하고 있어요. 미치겠네. 야, 그런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얘네들이 잘못 그려놨네. 시간이 이렇게 많아, 오빠가?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야, 내 시간도 웃겨요, 진짜. 안 돌아가셨어. 혹시 거기 저승사자 보이나 한번 봐봐요. 형, 혹시 구석에 조그맣게 지석진 아웃이라고 써있나 봐요. 형, 신발, 장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야, 신발은 애들이 안 신었어. 아니, 신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그림이 있을 수 있어. 야, 홍국이 형 표정 봐. 야, 일단 우리가. 형이 지금 그 시간 때문에 무드려가는 거야. 형이, 이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화가. 한번 보자, 야. 이거 3초가 아깝지 않아. 내가 피를 쓰면서 간다, 내가. 이게 정진기래, 이게. 어, 정진기예요. 아, 이게 정진기 하면 뭐예요, 형. 들어간다. 어? 찾았어, 바로 찾았어? 아이고, 형. 찾았어? 형! 아우, 저 형 진짜. 아이고, 이 답답이 형. 아이고. 뭐야. 과연아. 바로 찾았어, 바로 맞았어. 시간 지났네. 왜 파일이 차려야겠지? 파일이 차려야겠지? 아... 아... 형 화창술대 많이 썼겠구나? 완전 많이 썼지. 각도기! 연필 깎이, 크레파스! 내가 보시는 전날 보내줬어도. 그림 잘못 보냈다고. 야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너무 어이없이 해놨잖아. 자하! 자하! 아이고야! 바이 바이 바이야! 아니 뭐야. 아 열받어. 뭐야 도대체. 자 주석진 씨 정답은 앞정. 아 보이네. 이제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허경환 김승리.